궁녀 따위가 황자를 가까이 하니까 이 꼴이야 황자를 멀리해 언제까지 저 가면을 쓰고 살 순 없지 않냐 좋든 싫든 상처를 드러내야 사는 게 더 편해질 거야 흉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요 다신 나와 놀자 하지 마라 다신 난 부르지 마 젤란책에 끝이 없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기우저를 올려 비가 내리면 널 출공시켜달라고 폐하게 청을 드릴 거야 반드시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뜻은 무슨 피로 묵을 비가 내리면 황자가 됩니다 스스로 당당해지세요 내 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